유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혼자 비밀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중간쯤 되자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는 2장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5장에서는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7장에서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신학원을 다니신 적도 없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적도 없는데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성경 지식들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 역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교리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격이 있다 없다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고 없고는 누가 그 기준을 만들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자격이 있고 없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학문에 가난한 참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학문의 기준으로 이들의 자격을 운운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격을 세상 학문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담대하게 말했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자격으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랑의 여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보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서로 형제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아보는 그 기준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외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담대한 일꾼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여기서 그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식 높은 사람에게서 배운 서기관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의 권위와 명료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사실 놀라움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배운 적이 없는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관련해서는 배운 적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학원에서 성경 말고 다른 학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학교라면 오직 성경만 가르쳐야 하고 올바른 성경을 공부하고 올바른 성경을 옹호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어를 가르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르친다면 엉터리 헬라어 학자들이나 엉터리 히브리어 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가르치는 건 역시 인류 역사에서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목회학을 가르치는 건 역시 성경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적용하고 믿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학교, 신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교, 성경학원과 같은 뜻이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심리학, 교회성장론, 인간학, 종교사회학 등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려면 차라리 대학을 세우면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잡동산이들을 가르치려면 신학원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리가 초자연적인 개시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최근에는 은사주의자들이 보통 하나님의 개시를 자신이 직접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다거나 환상으로 뭔가를 보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한다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하나같이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행하려고 한다면 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능동적으로 기꺼이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능동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직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명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서 행하려는 그런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영적 조명을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반은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참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부리도 없느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역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해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여 사도라 불리기도 적갑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는 그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십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이렇게 의아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너희는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실제로 마음속으로 지킬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10개명 중 6번째 개명에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고 그래서 불이하다는 지적을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그들의 마음속을 환히 다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이 장면에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참으로 준엄한 책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화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곳에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진리에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진리에 대적하려는 그 마음은 진리를 선포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형태로 표출됩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 그로 인해서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의 인간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니라. 여기서 무리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무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인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처참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가 예수님께 가하는 그러한 모욕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을 상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이것은 5장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한례를 주었으니 그것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한례를 주는도다. 먼저 그것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과로 안에 있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한례는 모세에게서 기혼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연관해서 한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례는 모세의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표였습니다. 모세도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한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마터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한례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한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리세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과장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무슨 권세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이적으로 인해서 눈을 뜬 소경을 심문하던 유대인들은 소경이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째야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에게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같이 이렇게 하찮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우리는 이래봬도 모세의 제자야 별 볼일 없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세인들에 대해서 이전에도 따끔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래의 표족을 받은 것은 무할래 때의 믿음으로 된 을을 잊은 것으로 이것은 할래를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이래도 할래를 받거든 하물며 내가 어떤 사람을 안식이래 온전히 낫게 해줬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느냐 할래를 모세의 율법의 일부로 생각한 유대인들은 이 할래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안식이래도 할래를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이래 병자를 낫게 해주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안식이래 정신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할래는 포피에 상처를 입히고 살을 베어내서 일종의 상해를 입히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이라는 이유로 안식이래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식이래 정신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앞뒤가 잘 맞게 따지면서 유대인들이 아무 대꾸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이래 회당에 가셨다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봅니다. 안식이래 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지 아닌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이래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잠잠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세인들은 즉시 예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해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를 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의식규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루살렘의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자 에루살렘의 몇몇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에만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지 않는 관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 도다. 왜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죄로 썩어 문드러져 있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즉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이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이러한 위대한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행전은 위대한 사도들의 이러한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은 세상 학문이 그렇게 뛰어나서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학문으로 말한다면 이들은 모두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그들이 결코 따를 수 없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진리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배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지옥을 설교하며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담대하게 나섭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거니와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리라고 하더라.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쭐거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역시 위선자요 거짓말장이들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백성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석인간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엠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다 땅 베들레엠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음이니라. 성경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엠이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미카서 5장 2절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 것인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거니와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 자 이 말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악했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외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대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쳐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도 외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보통 목소리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외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리설교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는 가르치셨지만 성전이 벽으로 둘러싸인 건물 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곳에서 진리를 전하신 위대한 거리설교자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이 말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이 역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실 것인지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이 역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이 말씀은 진짜 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써 그 참되심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이 역시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모두 다 참된 말씀입니다. 이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다. 이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미라. 이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 귀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